음주 누나라고 해도 쫄리니까 1티만 가해 1티만 가 너 괜히 그러다가 죽는다니까 실패야 채팅 시켜왔어 채팅 시켜왔잖아 아이 들어갔어야지 카인 또 내가 봤을 때 카인 여기 있을 것 같아 조심해라 여기 카인 아니야 카인 1번이 있어 소리 들렸어 아까 내가 두방 맞았거든 그리고 나 좀 더 가 공격받으면 될까 흐잇잇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시 아 어 카인 저깃잖아 저 소리 겁나 좋아잖아 이거 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이 새키야 오즈 아 안 맞았네 야 두피 마사지사 왔다 두피 마사지사 두피 마사지사 뻔했다 야 마사지사 뒤집어간다 아 캔슬이 안돼 아 캔슬이 안돼 나이스하라 난 살았지도 타인 있다 아이씨 올라서 물어? 나 지금 다닐다 이거 야 마사지사 빨리 때려 아 추워 잡았다 또 어색 진짜 이 꽉 깨물고 있어 지금 게임 지금 하하하喜 뭐라고? 이 꽉 깨물고 하고 있다고 진짜 나 지금 개무섭어서 이기키 갔잖아 벌써 머리 박탈 하려고 그러지 멘톨이 아니야 저건 빼빼빼빼 빼라고 쏘옹 들어왔는데 우리팀이 널 구하러 가고 있어 늦은거 같다 사냥 시작 아이고 먹었다 그랬는데 웨슬리 돌아오는거 야 이 새끼 새끼 우와 미쳤어 진짜 머리 조심해야 된다 머리 힐 주께 시베 힐 더 먹어 엘리야 글로 고르면 안되지 겁나 웃기네 새로운 두피 바다지사가 등장했어 쟤한테 쫄아가지고 궁가 있었어 어허 에이 재킹 재킹 있다 맞았나? 에이 재킹 재킹 맞다 에껴 먹으라이 아이고 오 이글 와아 이글 나이스 아 이글 나이스 오 여기서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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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글 개잘 들어갔다 이글 개잘 들어갔다 반대 아주 훌륭한 예 아 재킹 저거 에서 먹네 와 미쳤다 진짜 안 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이 머리통 털었잖아 너 지금 또 와 뭔 그 타이밍에 와서 단지로 쓰냐 너를 단지하러 왔다 살 수 있냐 이거 못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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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 이미 들어왔는데 어 아이고 맞았다 꽤 많이 맞았다 근데 안 죽었다 아이씨 미치나 아 아 아 아 바로 살려버리네 안되겠다 뺄 수 있겠냐 아 저 돌아가버리네 그냥 야 난 죽었다 나 살려줘 없어 아 죽었어 아 어 가봐 가봐 잘한다 안 될 것 같다 응 제일 것 같다 해이킬킬킬킬 웨슬리 한번 더 배 자리다 더이상 못살 것 같은데 싸울 수 있겠어? 얘들 스포 된대 힐 던져야 돼 뒤에다 뭐야 야 시리즈 좁해 나이스 이런 힐 먹었나 보네 응 먹어 힐 물어뜯어볼까 아 겹치래 뒷편은 안 된대 칸 닫고 상대 지켜볼까 이따 지킬도 났다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야야야 아프 난 안 아파 저기만 이글이 이길이 힐가 없네 아야야 진짜 겁나 충실하게 깔아왔네 뭐라툴해볼까 제킬한테 머리 안 터질러 개 빠껴먹는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킬 보다 저게 카인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싸우는게 이게 크긴거야 참치기만 해줘 몰랐으면 너 개 쳐졌어 이거 지금 맞아 이미 할건데 나 템트를 이렇게 안가지고 공 많이 탄단 말이야 아 아이 난 죽 살았다 안 죽어 안 죽어 어 아 펄펄펄펄 그냥 할거 같은데 아야야야야 한 달만 안 맞아도 살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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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로 뺄 줄 알았네 안 빼네 나 가면 되지 이제 아프다 됐다 막발 싸웠어 지루 있어서 괜찮아 야 시즌이 뭐 시즌 딸 수 없어 아이 조심해 근데 아야 머리만 죽게 두꺼야 엘리엘리엘리엘리엘리 엘리 어디갔어 살았어 니 이거 먹어 힐 이거 위험하다 싸우는거 되게 위험하다 아 아이고 며칠만 가면 되나 펄신사자 가면 안된다고 아 씨 난 뒤졌다 난 뒤졌다 이건 난 느낌이었나 이건 나나 죽었다 이건 두 비만 따지 각이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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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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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잉 와, 겁나 아파 와아 이쪽 한 명 누구 나가주겠는데 나 그냥 우리 팀 타워에다 쓴다 해 봉지 막으려고 어차피 얘네 다 도망갈 거 아니야 맞춰봐 팝쇼, 팝팝팝 아잇, 헤잇 야, 조심해, 나 두피만 절여줄게 밥 좀 줄래? 야, 283때문에 지금 야, 그래도 진짜 만피로 싸워야지, 싸우려면 불안해서 난 지금부터 두피만 쏟을 땅때문에 불안해 죽겠어, 지금 겁나 게임 개불안하게 없어, 지금 단지 한 방이라고 잡힌 날에 죽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, 지금 나도 개쪼랐어, 지금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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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유심 야, 체켈드 와있다, 골목에 아, 잘못 땡겼다, 핵 아잇 핵, 내 핵 아니야 이거 괜찮아?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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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, 지졌대 너는 쯔키기피 내가 먹어야 되는데 힐을 딱쫄깍쫄깍쫄 나이스 와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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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오오오오오오오헤오오옥 아이씨 아이씨 얘들 잘한다 아 개빡세네 게임 진짜 막판에 힐 다 넣어가지고 59,000까지 넣네 많이 넣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